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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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네 네 아 네 아 화제 프로듀서 영수 아 아 보니 방향성이 약간 재즈한 느낌이어서 네 네 락킹에 갔으면 좋겠거나 아니면 만약에 후국을 하면 네 우리한테 네 두 명 두 명이 오고 네 락킹이 제일 멋있겠네 미안해 아 얘들아 락키가 있겠겠네요 락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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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려 레스피 Rocket Bentley 데려 락키 레스토 correr 가게 되는 게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룹을 확 없애도 돼요? 네, 아예 쌍 없애. 코드를 거의 그대로 가고 스윙 나올 때면 약간 재즈 느낌 나오게 그런 식으로. 아니 그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 같아요. 된다. 바로 저기 창밖의 거리ored만. 자전거를 꺼내 줘. 저기 책으로 nächsten 거 같아요. 오늘 오늘 반죽을 끝내는거는데요? 네, 네, 네. 좋을 거 같아요. 아 그렇게? 네. 정말 HenriStation입니다. 첫 반영이 jos. 너무 저렇게 했었어요. 뭐지? 혹시 들어가서 그냥 시키면 안 될까? 나는 아는데 시키면 안 될까? 나는 안 될까?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제 같은 모습이 보고 있어져 감사합니다. 맥국쌤 본이었습니다. 은혜를 한 번씩 대해주세요. 은혜를. 뿌듯하게 자랑하고 다니는 것 같아서 고마워. 다 지금 너무 부러워해요. 다 도전 시venola. 다 도전. 그러니까. 여태까지요. 다 도전. 네. 다 도전. 마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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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드로 하자고? 어. 좀 넣자고? 여기도 끝이. 감사합니다. 연락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